안녕하십니까? 적정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시련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올해 우리나라 한우산업은 최대 호황을 누렸습니다. 발생 초기에 외식 소비와 학교 급식 감소로 영향을 받았지만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도축마리수 증가에도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한우와 돼지 등 축산물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 과잉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입식 조절로 가격 하락에 대비할 시점입니다. 12월 축산 분야의 수급 현황과 가격을 전망해봅니다. 올해 한우의 사용 발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우 가격은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월 돼지 사용 마리수와 도축 마리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겠습니다. 돼지 가격은 평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먼저 한우의 수급 전망과 가격 동향을 자세하게 전망해봅니다. 9월 한우의 사용 마리수는 341만 6천마리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12월 한우의 사용 마리수는 341만 2천마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우 사용 마리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내년 12월에는 353만 6천마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2023년 한우의 사용 마리수는 361만 4천마리로 전년 대비 2.2%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임 암소수가 늘어나면서 송아지 생산도 증가해 2023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율적인 암소 감축을 통한 사용 마리수 조절 부재 시 장기적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한우 도축 마리수는 78만에서 79만 마리로 사용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출하 가능 개체수도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내년에는 평년보다 늘어난 84만에서 85만 마리로 전년 대비 9%, 평년 대비 1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우의 사용 마리수는 2023년까지 증가하고 한우의 도축 마리수는 2024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신규 입식 자제와 조기 출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우 산지 가격은 도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송아지 입식 의약이 높아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10월 한우 송아지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1kg에 2만 1,000원대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습니다. 내년 한우 도매 가격은 도축 마리수 증가로 하락하겠으나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가정 소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한우의 소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감소하는 경우에 따라 하락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 성수기를 살펴보면 한우의 도축 마리수가 증가하지만 소비 수준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설 이후부터 도축 마리수 증가와 수요 감소가 맞물려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 성수기에 전흥려 감소를 출하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이제 돼지의 수급 및 가격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12월 돼지 사용 마리수는 1,180만 6천마리로 돼지 가격 상승에 따라 모돈을 사육하려는 의향이 증가하면서 평년에 비해 1.8%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12월에는 1,178만 5천마리로 평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돼지의 도축 마리수는 169만 마리에서 173만 마리로 평년에 비교해 8.4%에서 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 일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돼지 도축 마리수는 1,810만 마리에서 1,840만 마리로 평년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 모돈이 증가하면서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고 평년 대비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돼지고기의 가정 내 소비량은 국내산은 2kg, 수입사는 1.66kg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12월 돼지 도매 가격은 1kg에 4,600원에서 4,800원으로 평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내년 국내 공급량 증가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돼지고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지속적인 입식 조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양계와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 이동과 관련이 깊다지요. 때문에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는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AI가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 피해는 물론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됩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자비 농업관측이었습니다.